그 wollen 에잇 어? 시바경이다! 안녕 얘들아 앉아 이따 앉아. 좋았어. 그러고 있어. 안녕? 아기 이름 뭐예요? 감자. 감자요? 감자. 너무 귀여워. 감자도. 오늘은 저기 여기 서울 안에 있는 이렇게 물 흐르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. 전화장상으로 올라갔는데 아악. 귀여워. 짱. 10분. poem 아님 자토씨, 예에이. 시작, 지금껏. 여기도 빌리기로. 예에이. 지금껏 너무 많이 짜는 거 아니냐? 실장은 안 보이는데? 네, 얼굴까지. 집에 가자. 바이바이. 바이바이.